물리창고 참사 관련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.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. 너무나 충격에 저도 지금도 가슴이 정말 메워지는 느낌입니다. 우리 지역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성혹한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. 또 저는 또 도교통부에서 몸 담았던 입장에서 그리고 또 국회에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한 성원으로서 이러한 사태를 이렇게 막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일만의 책임감과 정말 무거운 책임의식을 띕니다. 다시 한번 피해를 입으신 그리고 또 인명을 이렇게 잃게 된 우리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애도를 드리고 우리 이 사태의 조기수습과 또 우리 피해 유가족들의 삼출 치유 그리고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송숙준 우리 이천시 지역 국회의원 또 우리 이천시 시장님과 공직자들 그리고 중앙정부 또 관계기관 정말 철저하게 잘못된 것을 조사해서 진상을 밝히고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해야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. 다시 한번 유가족 여러분들의 심심한 의뢰의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또 부상당하신 우리 피해자 여러분들의 조속한 쾌유 회복을 기원 드립니다. 정말 우리 이런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자발하지 않도록 저도 고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